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오늘 할 게임은 레고 드라식 월드 라는 게임입니다 레고 신작이구요 6월 12일 목요일 발매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계 보도록 할까요 드라식 월드 아우 송색이니 10개 감사하구요 드라식 월드 뉴 가메 로드 가메 옵션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사카 어 자막 키구요 이게 지금 마사카 풀옵인가요 아니죠 그쵸 아 깜놀했어 어 실망할뻔 했구요 하이죠 네 약간 53정도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어차피 720p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는 화면이 좀 깔끔하게 바뀌구요 뭐냐 근데 이거 뭐세요 왜 멈췄어요 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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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네 다시 어 다시 다시 어차피 여기 앞부분 못 부셨을 것 같으니까 요거 다시 좀 보여드리고 요거 자 이놈의 레고는 망하질 않아 레고 개비싸잖아 진짜 조그만거 하나 살래도 몇만원하고 근데 레고가 확실히 재밌지 저도 어렸을 때 레고 참 좋아했어요 따로독 티티 게임즈 이 어 된거 같죠 어 아까 좀 버그였던거 같아요 다 됐고 이펙트 세팅 무조건 하이입니다 무조건 온 온 온 온 다 풀옥 되어있네요 예예예 아 이거 잠깐만 마사카 아 예예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레고 슬라스틱 워우 시화입니다 슬라스틱 슬라스틱 이렇게 방심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진짜가 나오는거지 슬라스틱 영어 거의 안나옵니다 랩터 트랜스퍼 슬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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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ф 이, 이, 근데 동전은 먹으면 뭐가 좋나요? 이 동전 먹어야 되나? 아, 마취총 아, 로컬 코옵이 되는구나, 어어 아, 여기 탈수도 있고 뒤로 가는 건 없니? 아, 있다 이거 뭐 왜 그러니 레프야, 이거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어우 어, 여기 미끄러지는데 이걸 타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발전기를 지키죠 이거 왜 뒤로 안가져? 아, 이게 뒤로 가는구나 발전기를 지어야 된다고? 이겁니까 발전기? 이거예요? 홀드 B를 누르면은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 아, 이렇게 음, 잘했단다 아, 내가 나 Y를 눌러 아, 아, 아아 얘로 예, 정비사로 던지샷! 아 이렇게 아 랩토가 말을 안듣는군 고용해 자식아 아 뭔가 이쪽으로 가라는 표지가 뭐야 뭐야 발굴샷 아 이거 돈 먹어야 되냐 계속 뭔가 미실인데 아 총 쏘는 법을 알려주네요 우리 뭐 총 쏘는 법 이런거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돈이 아니라 뭐 사는거 없지 괜찮니? 잘 안돼요 제가 해볼까요 저기저기저기 이거 뭐 랩터 한 마리 이거 뭐 어떻게 할건데 이거 뭔데 아 이거다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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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표시만 찾아가면 되겠네 발전샷 이제 동전 안먹겠습니다 아 그 다음은 내가 하는건가 아 아 이제 따링 아 위에 저 전기가 다 들어와야지 할 수 있구나 전기를 많이 못 모았구나 지금 조명 빨간거를 맞추라구요? 아 조명 빨간거를 맞추라구요? 저거? 왜 어 어 뽀사졌어 아 이걸 뿌셔져 여기를 메꾸고 굉장히 특이하네 게임이 랩터야 랩터야 앉아만 먹어 가만히 있어 어 레고랩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랩터야 어 보인다 어 어 어 어 같이 밀어줘야되나 내가? 어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을 끄네 랩터야 랩터야 그리고 그리고 뭐할까 할걸 가르쳐줘 이건가? 아 키코드를 입력하라고? 비켜 자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상당히 간단하구만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재난이 생기는군요 올라와서 다시 한번 수리공이 부여합니다 올라와서 전기 삽입 질 랩 랩 힛 x2 인무 완성 승리 샷 아 소세지 냄새 맡았어요 와 어어어어 어어어 오우 으앙 으아아악 이렇게 소세지 냄새 맡았 어어어어 아 랩터도 마구 쳐서 슈이이이이이 쇼터! 어? 야? 아... 암컷이예요 내가 소세지 하나 주면 안될까? 아... 랩터 죽였어요? 아... 랩터? 아니... 랩터가 아니야 전갈들 보소 갑자기 또 다른 스토리로 이어지는군요 아니... 이것은 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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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맞춰보자! 어떤 공룡이었지? 마사카! 랩터 맞네 랩터네 제가... 아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볼게요 A를 누르라고 나와있는데 뭐야 왜 A를 누르라고 나와있는거지? 아무것도 안되는데? 점프만 되는데? 뭐지? 왜 A 왜 누르래? 가슴 컵이 A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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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점프가 이정도잖아 근데 얘는 점프를 더 높게 뛴대 하이점프래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나봐 정말... 네 아... 아... 요거는... 어... 로프를 바인할 수 있다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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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는 잘 돼가시나요? 아... 여기에 저 차를 갖고 와야되는구나 이런데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고요 아 여깄다 코레카? 아닌가? 이거 아니네요 뭐... 뭐... 무슨... 뭐... 차를 바꿔야돼 왜? 아... 저... 저 갈퀴를 여기서 빼가야되나? 앞에서? 어... 벨로시럽태 발 빼가야되는거 아냐? 아... 아닌데? 아... 땅 찍는 기술 있고 아... 땅 찍는 기술 있고 못 넘어갑니다 아... 여깄다 아... 세이브 앤 컨티뉴 세이브 뭐? 진짜? 대박이야! 헉? 왜 이렇게? 그럼... 이제는 다이노소우들이 어떤 종류가 없었을때 아... 시스템의 금융이 없었을 때 아... 저에게는 다이노소우들이 어떤 종류가 없었을때? 스페이드! 헉! 이봐요 발굴 작업 똑바로 하세요 색이 최고의 발견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뭘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계속 빛나고 있는거 보니까 에이! 에이! 하이점프 프레싱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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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을 타고... 아아! 너가 하이점프를 할 수 있으니까 용을 타고 이렇게 옆으로 건너가라는거구나 아... 정말... 심오한 뜻이 담겨있었구만 오케오케오케 흐어억 오케이 부셔버리 부셔버리 왜왜왜 안빠져? 어... 나 저거 먹고싶은데 어... 안들어가진다 도와줄까? 저같은 경우는 여기를 못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이 여편내로 해야되는데 이 여편내는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요 저기요 안됩니까? 뭐 도와주어 지지도 않고요 제 생각에 제 생각에 뭐지? 이걸 밟고 올라가는것도 아니고요 어! 어? 어! 헥 설마... 허... 허허허허허허허아 아 안돼요허허허 어 어 어 부서졌다 결국에 어? 결국에 이걸 다시 조립합니다 그래서 어! 아 이렇게 불러오는거구나 잘 만들었다 게임 재밌다 이렇게 찾아내는 맛이 있구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불러와도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데 이거 부시는거 같은데? 그렇지 이걸 부셔서 재조립샷 이거죠 그래요 그걸로 하십시오 줘봐 어 좋아좋아좋아 맞춰보자 어! 밸런시 랩탑! 하이점프하는 구간 좋아 여기서 갈퀴를 가져가는거야 간다! 끝이야 이게? 마사카 끝 음... 음... 이거 갖고 왔으니까 이걸로 갖다가 얘한테 갖다 줘보자 필요하신게 그 로프를 그로프를 음... 음... 주된 공략 포인트는 뭔가 안풀릴때는 뭔가 부셔 안풀릴때는 뭔가 부셔 안풀릴때는 뭔가 부셔서 재조립하라 그렇다면 실마리가 보일것이다 이거다 이거야 이럴때 이럴때 이거요 가자 얘들아 나와 형이 찾아줄게 어... 어... 뺐구요 랩터클로우 언락 그거 내놓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줄이 엉켰나보군요 제가 도와주면 되겠죠? 내가 지켜봐 너는 한 번 해봐 아... 조심해 그 랩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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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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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죄송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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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을 먹었고 랩을 먹었었었을 때 으아아악 여기도 뒷배경이고 오케이 난 왜 안해봤어요 두 wheel 두 wheel 그리고 핸드스포 그래서 너가 포기했었잖아 핸드스포 핸드스포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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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부셔지네여 부셔 부셔 타이어 자 이거하구요 손잡이 손잡이 필요하다 손잡이 어딨니 어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었구만 아이고 왜그래 왜 사라져 왜 와이 힝 음 이걸로 하면 풀을 뵐 수 있다 뭐야 뭐에요 이거 뭔데 아 여기 부시는건가 아 이거 다 부셔 뭡니까 이거 뭐에요 아 여기도 부셔 그렇지 둘 야후 아 내리구요 딸아 딸아 딸이니 이모니 조립은 내가 할게 넌 멍청하니까 똑똑한 내가 조립하기 할게 아 점프돼 레고 바운스 하이 하이젬 하이젬 모드 올라와 우후 일단 저거 타기 전에 헬기 타기 전에 뭐 아이템 좋은거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아이템 모아주고요 이런데 아이템 숨겨진 아이템 어 아 넌 너는 누구야 아 아 아 존 하믄트 바이온안 바이올렌 바이올로지컬 보수 정말 멋진 무료 원하는 거 영화에 있는 음성 따온거 아냐? 파크에 입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 어떤 파크인가요? 목이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엑 blown Malcolm. He suffers from a deplorable excess of personality especially for a mathematician. K-I-tisten. K-I-tisten, actually. Prologue Level Complete Pre-play or not Skip 뚜두두~~ 아 미니키 두개 모았다 캐릭터는 이만큼 풀었다 몬타나 존스 조페리 브라운 로버트 물든 스킵이 안됩니다 디그 사이드 디그 사이트 킵 주아식 파크 리스폰더 아니 스킵을 못하게 해놨어 게임이 음 아이고야 컨트롤러 설정키를 안정했다고? 그런게 어딨어 원래 있어야지 컨티뉴 스토리 이슬라 룰블라 주라시카 와 뒤에는 레고 안썼네 뒷배경은 중요한 부분만 레고 쓰고 와 세명이나 있네 여기는 네명 다섯명이야 여기 다섯명으로 플레이해야돼 우리 일단은 모노레일 타고 갑시다 다들 타세요 어 나만가 왜 어쩔 어 뭐 아 이제 아직 공룡이 안나왔어 게임에 왜 오늘 나온 게임이 주라기 월드 아니야 오늘 나온 게임이 으 으 으 으 으